자 시동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하나 시동은 스루틀을 내린 상태에서 걸으셔야 안전하시구요 오늘 fc 보시면 지금 스루틀을 올리면 얘가 깜빡깜빡 걸어예요 깜빡깜빡 파란색 불빛이 보이나 이제 이 상태에서 내리면 파란색 불빛이 점멸기 딱 멈추거든요 점멸 하는게 이게 시동에 걸 준비가 됐다는 뜻이구요 아까 할당한 sd키 아민키 시동키를 아래에 내리시면 시동에 걸리고요 천천히 올리시면 되요 자르면 되니까 시동 걸고 이제 나머지 비행은 본인들이 닿을 때는 항상 위로 지켜주면 꺼지니까 당기고 민다 그래야지 당기면 시동이 걸리고 밀면 시동이 꺼진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감사합니다.